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비폭력으로 대항한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의 퍼레이드가 16일 3년 만에 LA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전국적인 추이름에도 불구 엑스포지션파 인근 퍼레이드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그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데 한마음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의 정신과 인종과 각계 인사들의 퍼레이드로 수놓아진 이날의 의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